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검찰 인사를 멋대로 하던 내하고 무슨 상관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답변입니다 사람이나 당장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삼으로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윤석열 검찰총장만 없어지면 집권 세력으로부터 정말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부류 안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이만 내보낼 수 있다면 더할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례일 것입니다 윤석열을 제가 하든 아니면 윤석열이 자기 발로 알아서 나가주든 이 끝만 성사가 되면 집권 세력들의 질주나 독주나 한 걸음 나가서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어막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 이를 읽자 중앙일보의 이상은 논설부연은 이런 칼럼의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 제가 그 제목을 잡았다면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하나 달랑 남았다 달랑 남았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문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검찰 한 걸음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을 제외하면 한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을 논설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586 정치인들이 목로와 외치던 민주적 통제는 험하하게 무너졌다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다 사라졌다 서너 개 신문과 특이한 인물 하나가 남았을 뿐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이야기 또 이상은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권의 마지막 걸림돌이고 권력의 균형과 절제를 바라는 쪽의 최후의 보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마저 허물어진다면 정말 인이 마음대로 해 세상이 펼쳐진다 큰 짐을 지우는 같아 미안하지만 그만이라도 꿋꿋이 버텨주기 바란다 아주 비장한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미애의 윤석열 제거작전입니다 추미애의 윤석열을 고립하시기 위한 초강력 검찰 인사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까지 검찰 인사권은 법리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고 있지만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함께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모든 영역 내에서 검찰 인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총장 척근 속하내기 총장 수족 잘라버리기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수모를 안기는 것입니다 물을 먹여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손에 피 묻히면서 당신을 자르지 않더라도 당신이 알아서 나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 자기 발로 나가서 꺼져 이런 메시지인 거죠 수족을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든 간에 인사 외풍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윤 총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에게 완패당한 검찰총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폅니다 보스 기질이 있는 윤 총장은 이런 수모를 갖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수족이 다 잘려버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자 총장이 되는 것이죠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법무부 장관의 휘하 조직으로 검찰이 끌려 들어갈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찰총장도 참으로 난망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매발 강력한 검찰 인사안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고민할 겁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아마도 검찰 구성은 다수는 검찰총장이 머물면서 추가적인 외풍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겠죠 총장 수모죽이 한 번에 거치지 않을 겁니다 당 청와대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을 물매기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나 검찰총장은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얼마나 구역질다는 짓을 해왔는지 내가 까발리게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가 동년배입니다 동년배 남자로서 그 마음을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어떻게 하겠냐? 더러워서 그냥 사표 던져 나오겠습니까? 제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나만 살겠다? 내 명예만 지키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저 꼴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씨가 그냥 중간에 사표 던져 나오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100%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1960년생 남자의 입장에서 다른 남자의 흉중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그만두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집권 세력이 그냥 자발조 사표 던지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망신주기와 검찰총장 고립화 작전을 패겠지만 윤 총장이 내 혼자 살겠다 내 명예나 보존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표를 던지고 걸어 나갈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걸어 나갈 것을 보지 않으면 걸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집권 여당의 작전이 좀 틀린 거죠 향후 전개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꼭두각 씨 같은 검찰총장을 윤 총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임명하면 재임 기간 동안에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 같은 부분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두각 씨와 같은 검찰총장이 부임하더라도 검찰 전부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검사란 직책 자체가 나쁜 놈을 잡아내고 나쁜 놈을 그냥 잡아서 수사하고 나쁜 놈들을 그냥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허물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예예예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검찰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다룬 끝에 발생한 부작용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3년 무렵이죠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에 김가경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인사, 좌천성 인사를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3년도 3월 9일 날 김가경 총장이 사퇴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고민을 한 것에 송강수 씨를 검찰총장이 임명해가지고 송강수 씨가 노무현 대통령 임명권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진행시키고 그 당시 안희정 씨가 그냥 구속되는 그런 변이 생기게 되죠 당시 검찰 인사는 검찰 인사 역사상 실패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죠 항상 이변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말 그대로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인지의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장관이 직할부대를 임명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녹록하게 그냥 따르리지는 않을 거다 검사들은 수사본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비리사건을 눈을 감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설픈 수사개입이 폭로되거나 이렇게 하면 직권 중후반기로 가면서 거대한 그런 게이트로 확대돼가지고 정권이 몰락이 이르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직권 세력의 모든 그런 핵심 멤버들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일 겁니다 다른 것이 다 가치고 윤석열 총장만 어떻게든 내보내야겠다 저 친구 없는 세상은 우리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올리나 하는 겁니다 권력의 몰락이란 것은 외눈박이와 균형상실과 정도이탈 때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권력의 급속한 붕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그냥 꼭대기 위에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파열음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